드라곤볼 드라곤볼 짜또 아 왜왜왜왜왜 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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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옹 소사 좋아 자 내가 하는게 아니고 지드끼리 싸우는거 몰라 여자대여자 가자 음 황이 누구 딸이지? 소노반 딸이예요? 손고한? 손고한 손고한 딸인가? 예 황이 누구 딸이지? 손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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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맞나?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손고한 딸 맞지않나? 메세지 없어지지않나요? 몰라요? 손고한 강태당한 메세지 없어져요 맞아요 우리 뭐 강태같은거 잘 안시켜 강태당할일도 없어요 진짜 테러 며칠전에 누가 테러했거든요 그정도 아니면은 쫓겨날일도 없어 둘이 싸우면 좋겠다 손고한 손고한? 아 손호반 딸내미 맞아요? 어허 맞구나 손호반 딸내미 맞구만 손호반 딸내미 맞구만 계란남 안녕하세용 헤헷 으헤헤헿 흫흫 흫흫 몬 베지터야 미스터 사탄이지 정식 사탄은 오나지죠 오나지 예 일본어 쉬어가는 일본어 타임 오나지 예 똑같다 나 비행기 탔을때도 일본어 아줌마한테 배웠는데 일본어를 예 알려주더라구요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일본어를 알려주더라 똑같다는건 오나지 비슷하다는건 니떼이맛 아무튼간에 조금씩 알려주더라구요 아줌마가 착해가지고 아우 아우 엄마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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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네 아우 넌 자식도 아니다 이 쩔 야잇 흐흐흐 친자식이었구나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페리나를 만들었네 아우 어우 어우어우 저저저저저저저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우 지네 엄만데 아이고 아이고 야 엄마 때려 눕혔다 야씨 저런 딸을 저런 딸을 낳아서 미역국 먹었다 나이스 대마님 안녕하세요 이번엔 좀 센 애들로 해보자 센 애들 센 애들 전설의 슈퍼사이어인 브로리 초파워맨들로 가자 여기다가 오천 고탱크스 어디갔어 고탱크스 가자 고탱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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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누가 이길까요 고탱크스랑 브로리 오천크스 브로리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누가 빨리 프리저 있어요 프리저 셀 다 있어 마인부도 있고 다 있어 개왕 다 있어 마지막으로 우붙씨도 우붙씨나 얼렁 주무셔 두 분 겁나 평화로워 네 상방송 요즘 녹방 안해요 녹방은 유튜브 가서 클립으로 보면 돼 요즘 녹방 안해 추천 구걸이나 하는 구걸쟁이가 아니에요 팔로우랑 뭐 구독자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녹방 따위로는 생방 생방밖에 안 녹방은 저거 예 저기 가서 보세요 유튜브 유튜브에 녹방 많아 네 생방송은 소니티비 네 이거 스파킹 맵 돼요 맞아요 비싸죠 이거 비싸 비싸 6,7만원 넘어요 상태 좋은거 한 8만원 하나 그 정도 하죠 괜찮아요 이거 갖고있어도 갖고있으면 하네 비싸요 제가 5년전에 이거 6만원 주고 샀어요 지금 더 비싸겠죠 한 돈 10만원 가까이 줘야될 수도 야 브롤이 너무 쎄다 브롤이한테 압살 당하는데 아우 사기꾼네 배지투로 가야되긴데 아우씨 배지투로 가야겠다 아우 그 와중에 단단고꼬로니 이거 노래 겁나 평화롭다 말도안돼 아맞아요 이거 이거 단단고꼬로니 그거 근데 빌드오브뷰 노래인데 그냥 그 누나가 부른건데 그 누나네 노래 아니요 원래 그냥 노래만 그 누나가 부른거고 아무튼간에 자두 누나 자두언니도 불렀어요 야 얘 너무 쎈데 베지트랑 한번 가보자 왜이렇게 쎄 베지트 가자 가자 베지트 가자 베지트 왜이렇게 쎄게 베지트로 가자 단단고꼬로니 단단고꼬로니 희까레데쿠 암튼 그거 이거 너무 쎄 브롤이 완전 사기야 베지트도 못이기는거 아냐? 센캐릭이요? 에이 뭐꼬는 그거죠 저거 뭐야 저거 그거 알아요? 손오공말고 원시인같은 애 있잖아요 원시인같은 애 그거 걔 그게 누구지 걔? 원시인친구있죠 걔 걔 아무튼 걔 칼 뒤에 칼차고 댕기는 애 쫀쫀히 걔 걔쯤은 똑같이래요 단단노래있다구요? 오 그렇구나 아 그래도 베지트는 싸우만 하다 그래도 베지트가 베지트가 그래도 그렇게 밀리진 않네 와 와 아 맞아요 야지베로 야지로베 야지로베 그거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게 야지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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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엔 잘 없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전 재방송외에 고정게임방송 안봐요 거의 여성스트리머나 뭐 저 케인님정도나 볼까 전 전 할게 많아가지고 저도 어 편집도 해야되지 일도 해야되지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없어 방송 못봐요 잘 때 ASMR 듣고 자서 고정게임방송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트위치정도 보고 안봐요 유튜브 트위치정도 보고 다른덴 안봐요 액박방송이야? 저도 잘 못봤어요 고정게임 삼국지 천명합시다 야야야 저 개인적으로 하세요? 예 그런 저 그런거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나중에 할수있으면 할께요 삼국지 영걸전은 좋아하는데 천명은 뭐 안해봤어 야 그래도 베지트가 이기겠다 베지트가 부로리는 점점 셀하고 마인브로 셀하고 프리자 한번 싸워봐 이거다 셀 셀 대 프리자 이거요?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카카오 4개 4개 네네 4개 동지방송 아 옛날에 보 거기 단독방에다가 올려준거 아아 어? 어? 베지트 지는거 아냐? 베지트 이러다 지겠는데? 어어? 야야야야 다이근드 왜 왜 왜 이거 왜 이거 왜 아니 다이근드 왜 어어? 야씨 브롤이 못이기네? 말도안돼 다이근드 역전당했어 거의 다이근드 셀 대 후리자나 싸워봐야지 아니 이거 왜 뭘 다시 배틀이야 야씨 브롤이 사기꾼이야 좀 뺏겼어요 좀 재밌는 싸움하면 안되나? 타오페이 같은거 해보여다 아니야 후리... 후리자 대 마인부 그죠 깔끔하다 후리자 후리자 vs 마인부 얘 후리자 풀파워 후리자에다가 마인부가자 아... 셀 셀 이게 상대가 되나 이게? 상대 안될거 같은데 이게 상대가 돼 이게? 천진반대 크리링? 지구인중에 최강은 크리링이라면서요 왜냐면 인조인간만해도 반만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인중에 최강이라고 하더라구요 크리링 대 천진반대 바티스 투탄이 많이 하세요 어이씨 퍼펙트 셀이랑 그거 완전체 셀 아 완전체 후리자대 후리자 대 퍼펙트 셀 어 크로스는 어니마냐고 응? 뭐 이거 뭐 이거 셀이 멍청한 짓 해서 졌어 천진반대 크리링이나 봐야겠다 근데 풀투게임 재밌는거 많아요 의외로 많아 사람들이 잘 안해서 그렇지 재밌는거 겁나 많아 근데 풀투도 사양 좀 타요 방송할려면 솔직히 사양 좀 있어야 돼 크리링 퍼스스 풀투2만 할래도 컴퓨터 사양 좀 타요 그래픽카드 좀 많이 타 사진 좋게 해가지고 야무차 대 크리링 진삼? 전래절래 전 진삼 안해요 많이 하세요 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진삼 안하는데 형기증나 지구인 최강 크리링 상대가 야무차가 되었다간다 주말에 롱맨 한번 하면은 구경갈게요 롱맨하면은 한번 보고싶음 주말에 롱맨하면은 보러가야지 깔끔하게 구경가가지고 영도래도 한방 싸주 싸주 싸주면서 구경할게 구경이 먼저다 아 야 크리링 겁나 빨라 역시 진가 일.. 최강 인류 그죠 인류 최강 뱀 머머리 인류 최강 머머리군 어? 나가 펑펑컨 야 이거 이러다 지겠는데요 야아씨 크리링 야아씨 나가 펑펑 저걸 맞냐 에이씨 쟀네요 크리링 에휴 에이 머머리 그러니깐 니가 머머리야 이씨 재밌긴 재밌었다 차오즈가자 이번에 차오즈랑 야지 야지로베? 차오즈 대 야지로베? 예 여깄다 야지로베 차오즈 대 에 복고 가자 차오즈 버스어스 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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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오즈 대 복고 복고 복고맨 야지로베 야지로베 해도 세지 않나? 안 abone 엄마 기억이 생겼네 쉽고 기억이 생겼네 이거 진짜 드래곤볼 게임중에 손꼽히는 게임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 취향 개인 취향으로 이거 드래곤볼 게임중에 세손가락 안에 들어 제일 잘 만들었다고 볼수도 있어 원작 그 느낌에다가 캐릭터도 겁나 많고 거의 드래곤볼 세손가락 안에 들어 세손가락 안에 두손가락 안에 들어 진짜 드래곤볼 게임중에 거의 최강 초모투전이랑 이거랑 아무튼 초모투전2랑 이거 스파킹매태워드 이거 진짜 드래곤볼 게임중에 최강 게임 세개 세개 꼽는다면 그중에 하나 야 야지롬이 이기겠는데? 야 쟤 뛰는거 뭐 약간 닥터슬럼프같다? 여기 아라레도 골라지지않아요? 아라렛.. 아라렛 해금시키면 되는데 여기 아라렛 고를수 있었던거 같은데? 예 이거 이게임 잘하시는 분 이거 아라렛 고를수있나요? 나중에 해금에서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해금을 해본적이 있어요 얘네 아라렛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 나오나? 모르겠네 링크즈님 아니하세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나도 주소들은거라 성남시장은 이재명 명명명명명명 야지롬이 이기겠네 어? 아 똥멍청이야 야지롬이 똥멍청군이다 다 이긴거를 저렇게 당하네 에이 똥멍청 졌어요 야지롬이 똥멍청군이라서 안되는구나 억불맨들로 가자 딸래미대 에비가야겠다 그레이트 샤이아맨 2호 스토리모드요? 이것도 재밌지 일단 이거 좀 아 그거 스토리모드는 다음에 봐야될거 같아요 예 제가 좀 이따 이제 꿀잠자에 대해서 예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갔어? 아빠 아 아빠 여기있다 딸래미 vs 아빠 아라렛 나와요? 아 골라지는구나 나도 그때 깼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지? 게임 하수 잡다구리 해가지고 나중에 스토리게임 할때 또 놀러오세요 예 질찰시나 눌러주세요 예 즐겨찾기와 구독과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단단 노래 또 나온다 아빠가 이길까 딸이 이길까 예 단단 노래 딸 겁나 세 아빠 갖고 놀아 아 아뇨 바덜 내가 니 에비라구 아 아뇨 바덜 그거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서 저걸 스타워즈에서 제일 유명한 데서 스타워즈 제일 유명한 데서 아 스타워즈 제일 유명한 데서 아뇨 바덜 아니 아 아뇨 바덜 아 아 아 아빠랑 딸이랑 겁나 싸우는데 단단고꼬로 노래 나오니깐 뭔가 이상하다 I'm your father 크리링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지 궁금해 그것도 크리링이 이기죠 크리링이 어떻게 이기 사탄한테 저 일단 팡, 팡 대 미스 팡 대 인조인근 10파로도 지금 확인이 안돼요 팡 대 인조인근 10파로 한번 해줘 아니야 아니야 크리링 대 인조인근 10파로 이건 아이씨 게임이 안되지 크리링 대 인조인근 10파로 한번 가요 보고싶은거 있음 말해봐요 크리링 대 인조인근 10파로 어때 아니다아니다 좀 허접한 애들로 사올께 허접한 애들 이런 애들 타오파이 허접이들로 가자 허접이 허접이 얘는 허접이 아니잖아 오 다 센데? 허접이 없는데? 안될놈들 실장님 안녕하세요 내가 왜 사탄이여 짜봉 어때 짜봉 도돌이야 짜봉 도돌이야 가자 에 조밥 캐릭터로 가자 조밥 캐릭터로 가자 조밥 캐릭터로 가자 아핰 예 오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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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쭈니마냐시오 야 단반노래밖에 안나오네 아 이거하니깐 뭐 이 게임하니깐 드래곤볼 보고싶다 드래곤볼 꿀잼인데 후리자까지는 진짜 꿀잼인데 그 이후로는 이제 개판되지만 후리자까지 딱 좋았고 인조인간 10화로 좀 이쁘고 그거 말고는 아 아니 뒤로 갈수록 너무 그거 너무 그 있잖아요 무슨 기네스북 갱신하듯이 싸우는거 있잖아요 그게 밥맛 없고 작가 자체도 근데 그 실화했대요 후리자 이후로는 진짜 짜증나 억지로 그리는게 짜증났다 거든요 아니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기네스북이야 내가 너보다 더쌤 우리 둘이 합치면 더쌤 어 근데 이 근데 저게 더쌤 계속 더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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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끝나 어쩌라는거야 쎈는데 뭐 어쩌라고 만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개쓰레기야 후리자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이제 인조인간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뭔지 뭔 기네스북 갱신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세대 그냥 윗뚝뚝뚝 없이 그냥 인조인간 나중에 뭐 초사위원 뭐 한 20호까지 초사위원 뭐 한 10탄까지 나갈뻔했어 마인부에서 끊어서 다행히 진짜 에잉? 도도리안이 도도리안이 얘네한테 안 돼? 자봉도 아니고 도도리안 따위한테? 아아아 맞다 쟤도 세구나 아니 그래도 도도리안이 쟤한테 안 당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조밥이라도 저 이정도는 아니지 않나? 대경호박 너무 너무 엄발란스다 너무 엄발란스다 자아 나중에 정모하려면 거기서 해야되요 거기서 국전 옆에 그 레트로 카페 알죠? 예? 마씨 아저씨 알죠? 그리고 국전 옆에 레트로 카페 거기서 거기 근데 좁은데 비조가 터렸네? 국전에서 뭐 해야될 때? 피규어 구경하다가 예 밥이나 먹고 빠이빠이 할 때 말도 안 돼 개쌤 캐릭터 이제 한번 가야겠다 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쎄 쎄 쎄 아 국전은 여기 아니라 국제전자 얘기하는거야 상가잖아 상가 뭘 얘기하는거야 흐흐흑 청구업자가 있어 흠 누구랑 싸우지? 인조인간 18호? 18호 좋다 가자 인조인간 쌍욕호 뭔데요? 어? 시간과 정신의 수렴방이다 시간과 정신 수렴 정신과 시간의 방인가? 시가 정신 아 몰라 정신과 시간방이지 시간의 시간과 정신방이지 완전 노숙자네님 안녕하세요 지금 통일됐다고 TV에 나왔다고요? 아 관심없어요? 쯔무님 안녕하세요 네 관심없어요 뭔 토익이야 말 뭐 말같은 토익이에요 어 어 저 정치드립 하지마요 저저 마시아씨 마시아씨 정치드립 그 못하게 해요 정치 정치 종교 뭐 이런거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 그 아 안돼 정치적인거 종교적인거는 여기다 꺼내는거 아냐 그거 괜히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거 하지마 에 에 그런건 안돼 친목 친목 이런거 까지는 뭐 뭐 어떻게 못하겠는데 그런거는 곤란해 나이트님도 아니에요 에 그만 그만 어디 정치얘기라고 써 에 에 에 에 아니 아니 정치얘기하면 불랍다 안돼 안돼 다 각자의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취향이 있는데 그 정치얘기면 안돼 에 에 나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어 일단 통일 별로 별로 반가워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에 에 에 에 그만 그만! 토일은 뭔 토일이야 씨 평행에 가서 뭐 평행에 뇌면 먹고 소주 한잔하다가 마시쏘해서 뭐 사형당하게? 토일이 무슨 개 껌... 껌 따고 먹는 소리야 그러네 여긴 가짜뉴스 안통한다 맨이야 어? 소노번 약골맨이네 에이 씨 파워 약골맨이네 마지막으로 베지타 손오공 싸우고 말아야겠다 마지막으로 베지타 손오공 가자 아... 소노반도 겁나 약골맨이네 가자 에 초사이언3 가자 에 베지타 베지타 명대사 있잖아요 손오공 니가 니가 넘버원이다? 니가 최고다라고 했어 니가 넘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진짜 그거 진짜 야... 선오공 니가 넘버원이다 그거 진짜 소름인데 응? 누가 내 폰으로 인증했나본데? 어? 뭐지? 나 폰 안... 난 인증 안했는데? 해킹만한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저 나 인증 안했는데? 뭐지? 어 뭐 인증했다고 문자 왔네? 헤헤 이렇게 털렸나보다 큰일났다 누가 또 내 카드 그거 해킹한거 아냐? 해... 카드 그래야 한도 한도 이것저것 해서 5천밖에 안되거든요? 5천이라도 이거 털리면 큰일났는데? 에... 내가 다물어내야 되잖아 에... 카드 누가 털은거 아냐? 아이씨 에... 국민... 삼성 현대 다 하면은 한 5천... 털린드... 털린드... 롤 유튜브 구독과 롤 유튜브 구독과 롤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돌롱대 실장님 환영합니다 에... 환영합니다 손오공 때 베지타 누가 이길라나 원피스도... 원피스도 이렇게 잘 만든 게임이 이렇게... 이것처럼 잘 만든 그게 없어 시리즈가 아 예... 꼬리미닝 그리고 푸스투 게임 있잖아요 이제 잘 돌아가요 제가 그거... 손 대놨어 에... 이거 손 손... 건드려놔가지고 이제 좀 잘돼요 에... 아예 싹 갈아엎었어 에... 안 건드릴려고 그거... 나 이거 누르는 순간 개털이거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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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푸스투 게임 안... 안 튕겨요 제대로 해놨어 에... 푸스투 집에 있는 것도 컴퓨터 연결할 순 있어요 근데 잘 안해 연결을 좋잖아 K1 할때 연결해서 해봤는데 그들은 잘 안해 파라파라 파라다이스 아시는 분 그거 엠... 그거... 리듬게임 그것도 집에 있어요 에... 컨트롤러랑... 비트맨이나 컨트롤러들인데 이게... 근데 안하지 응 연결이 귀찮아 파이널 클래시 에이... 쇼... 졌어 어헣헣헣헣헣헣 초스... 초스... 슈퍼사이어인 쓰리 졌어 어우...쉐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